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각자 나에게 한번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가문은 살아날 것입니다. 읽어드려 말씀 가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9개월째 저희 일상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정 이후 시작된 이 코로나가 그때만 해도 설마 추석까지 가겠냐 그때쯤이면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그 설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금가진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도 새로운 기회이고 실제 아마 많은 성들인들이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늘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들이면서는 몰랐던 또 감춰져 있던 그냥 그때그때 넘어갔던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점검하고 완전히 갱신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걸어갈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우리 보금가진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기사도 보니까 코로나 블루,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좀 갑자기 우울한 건 아니고 원래 좀 우울하고 힘들었던 분들이 두 배, 세 배 힘들어진 그래서 자살 상담 전화가 기존보다 78%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굉장한 수치예요. 78%가 증가해서 정부가 인력 채용 등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인데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더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 변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이 진화한다고 표현할 만큼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언젠간 나오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추억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신을 괴롭히는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영적 바이러스 중에 가장 지독한 바이러스는 바로 장세기 3장 바이러스죠. 장세기 3장의 바이러스를 영적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나중심이라는 게 더덕더덕 붙어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보면 단백질이 붙어있다고 하는데 이 장세기 3장 바이러스에는 나라는 글자가 더덕더덕 붙어있죠. 나중심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거인지 말하는데 맞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나중심의 장세기 3장 바이러스도 변이를 해요. 점점 더 발전을 해요. 특히 부신자들은 이미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잡혀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이 바이러스는 맞춤형으로 변질을 하고 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가장 드러난 이 장세기 3장 중심의 증상이 뭐냐? 바로 적당히라는 증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적당히, 평범하게. 이게 별건 아닌 말 같지만 서서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적당히 병에 걸리면 가장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받기 싫어합니다. 그렇게까지 구원받았는데 주일 예배드리면 됐지. 훈련이란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훈련이란 말 자체가 듣기 싫으신 분은 아, 내가 적당히 병에 걸려있구나. 오늘 그리스도의 백신을 심장에다 꽂으시는 날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평범하게 살려고 적당히 살려고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훈련시켰었죠. 지금이야 저희가 교회와 본부를 통해서 훈련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본부셨어요. 천국 본부주관으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켜요. 그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담담하게 그 훈련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 지금도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절대 적당히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를 적당히 인도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세상에 그냥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살아라, 불신자랑 비슷하게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대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 완전히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를 위해 살자. 이게 아니고, 억지로 세상 것 안 하고 참고 누르고 세상 것 재미있는 것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중심이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부터 들어온 각인뿌리, 체질이 나로 하여금 올인하도록 올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임금이 이 간계, 괴계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훈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훈련이죠.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기 전에 눈부터 바뀝니다. 시야가 넓어지죠. 세상에 군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주로 훈련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기를 쓰고 어릴 때 유학 가려고 합니다. 축구하는 애들은요. 영국, 브라질, 브라질이 살기 어렵잖아요. 갑니다. 독일 가고 브라질 가고 영국 갔다 오면 달라져요. 일단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이사키 선수할 때, 중1 때, 러시아에 1년 만에 갔습니다.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러시아에 아이사키 유학 없었습니다. 1년 딱 훈련 받고 방학 때 한국에 나왔는데 같이 한국에서 훈련하던 애들이 저랑 상대가 안 됐어요. 달라집니다. 그냥 달라요. 가서 대단한 걸 안 해도 달라져요.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반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영웅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보금을 좀 생각하는데 눈이 달라져요. 나나나만 보던 영웅적인 시야가 넓어지면서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야 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금 없어 죽어가는 영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청년에서 이번에 WRC라는 훈련 위닝 루틴 코람데어라는 훈련을 4주간 진행했고 어제 이제 파병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27명의 청년들이 신청해서 4주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군사 훈련의 컨셉을 가졌기 때문에요.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의 삶을 터치하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삶을 깊이 터치하는 그런 훈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줌을 켜고 체조를 해야 됩니다. 카메라를 켜야 돼요. 아침에 여자 자매들이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켜야 됩니다. 밤새 귀신에게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어있는 얼굴 귀신이 밤새 뺨을 많이 때려든다. 이렇게 부었는데도 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어떤 청년을 보니까 새벽 6시에 화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났대요. 쌩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30분 체조하고 그다음에 아침 기도에 한 6시 반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매일 구원회기를 암송하고 잔양회화 찍어 올려야 되고 제가 또 줌으로 들어가서 잔양 확인하고 선구 암송하고 한 시간마다 감사 고백하고 밤에는 또 당연히 말씀 듣고 포럼 매주 매일 포럼 월화수목 매일 포럼하고 토요일날은 특강하고 토요일날 제일 어정쩡한 2시부터 4시 딱 어디 아무데도 못 가게 해놓고 그냥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이제 복음 3명 전하고 영접시켜야 돼요. 한 명 영접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요. 1, 2주 차에는 1주 차, 2주 차에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고 은혜 받는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지 않고 구원의 길을 나에게 선포하고 그냥 은혜 받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내가 위드를 누리는 거 함께 임만에 누리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3명 복음 전하고 1명 영접시키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420명 중에 한 100명이나 할까 싶었어요. 청년들이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떻게 복음을 무슨 온라인으로 전한다 해도 쉽지 않잖아요. 현재까지 오늘까지도 보고가 1,011명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011명 그리고 306명 영접했습니다. 우리 단임 목생이 별로 놀라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온라인으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만나서 전한 청년도도 많고 영접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보낸 청년도 많고 실제 영접한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늘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또 확인했습니다. 대단한 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멈췄어요. 그냥. 집중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포럼했어요. 사두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청년들이 날마다 줌으로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같이 한 시간마다 기도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성취 예수 믿는 사람 말씀성취 보면 끝입니다. 그때 담대함 감사함 아주 용감함 다 나옵니다. 말씀성취 왜 많은 신자들이 답이 없고 낙심하냐 말씀성취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붙잡은 적이 없으니까요. 핍박도 봤고요. 청년도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다가 도리어 팀사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이 도전하는 함께하는 서로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고 이제 청년들이 아마 많이 시야가 달라졌을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원주 단임 목사님의 제자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너무나 진짜 39세 열정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은퇴 없습니다. 운동선수는요. 은퇴하고 나서 훈련 안 받아요. 은퇴 안 하면 훈련 받아요. 일본의 미우라라는 축구선수가 53세예요. 지금까지 현역이에요. 매일 훈련해요. 우리의 은퇴는 언제냐. 처음 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원래 모습이 계속 회복됩니다. 그래야 모든 빈 곳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빈 곳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마존 아프리카 이런 데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이 가장 먼 빈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지만 아프리카의 시골 동네에 사는 꼬마보다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 없는 가족들이 주위에 있다면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가족을 두고 기도할 때는 참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런 명절에는 제사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갈등과 더 강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아마 지금 그런 속에서 잠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가정 가문 보고만 위해서 외롭게 영적 싸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로 응답의 조건입니다. 30절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들린 여정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어요. 치유했다고 점 쳐야 되는데 귀신당하니까 점 못 치니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바울과 신라 감옥에서 뭐 했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했다고 나와 있는 거 보면 무슨 찬양했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그런 느낌의 찬양이 아니었을까 아마 우리로 치면 영접기도 이런 찬양 그런 찬양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라 스스로 외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간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다행이네 얼른 다시 들어오시오 감옥으로 뭐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간수가 갑자기 엎드립니다. 갑자기 엎드려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래된 문제가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무언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나도 구원 받는 게 힘들잖아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아주 많은 노력과 열심과 선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도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응답을 얘기했습니다. 그 응답 전에 조건을 얘기하죠. 바로 뭡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나와 내 가정이 구원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실제 많은 그리스천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뭘 믿지 않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얼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셨습니까? 믿으셨다면 부르셨을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셨다면 그 이름을 외치셨을 거예요. 믿으셨다면 그 이름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안 믿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요. 그 이름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 이름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비밀이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 이름의 능력. 저희 어머니 외가 쪽에 저희 사촌동생들이 있는데 제가 거의 막내 제 밑에 사촌동생이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이 방대은이라고 지금은 뭐 굉장히 멋있고 점잖은 잘생긴 동생인데 어릴 때는 진짜 유별났어요. 대은이라는 사촌동생이 그 애기 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애기 때 이모 저 이모가 여기서 어린이 목동에서 신정동이 어디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방학이라서 부산에 살던 촌놈이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인가 일곱 살, 여섯 살 때 저는 뭐 예뻐해가지고 그 사촌동생을 보러 어린이집에 뭐 하고 있나 보니까요. 얘가 그냥 순진한 서울 애들을 가지고 막 그냥 거의 폭동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애 부산에 일곱 살짜리라도 부산 사투리를 쓰니까 인마 니 뭐하러 이러면서 애들을 막 그냥 서울 애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대은이 앞에서. 특히 은한이 평상시에 말 잘 안 듣는 꼬마의 하나가 걔를 막 대은이 제 사촌동생이 멱살을 지지끌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애가 막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사촌동생 대은이는 부산으로 갔는데 재미있는 게 그 다음부터요. 요 그때 그 멱살 잡힌 꼬마의가 선생님 말 안 듣다가 선생님이 너 그러면 대은이 부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들어요. 대은이 오라 그런다 그러면 막 말을 들어요. 신발도 정리하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저도 장난쳤죠. 대은이 저기 있다 그러면 애가 막 부모하고 안 돼! 막 이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해서 그 대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꼬마 애가 대은이의 이름의 능력을 알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이름만 들어도 대은이 온다 그러면 어이구 막 무서워가지고 겁을 내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지 않고 예수가 누굽니까? 빌리포스 2장 10절 12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문제 땅이 꺼질 것 같은 문제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쉰다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힘든 문제 특히 내 가정을 볼 때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그런데 그들 뒤에 역사하는 어떤 흑암 세력이든 어떤 귀신이든 어떤 마귀 세력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습니다. 무력해져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이름들을 박물관에 자기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은 가문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수성간 재벌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자들 그 대단한 이름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해결돼요.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성실해도 안 돼요. 법 없이 살 만큼 남에게 피해 하나도 안 줄 만큼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영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유대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는 0점이에요. 사람이 볼 때 99점이어도 하나님을 볼 때는 0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죄인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좋아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엘리트 나라고 물론 역사적으로 이런 왜곡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시민의식 어떤 문화 자체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죠. 보도블록 하나 가보면 흐트러짐이 없고요. 남에게 절대 피해 안 주고 무례한 행동 소리 지르거나 새치기 하거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8월 한 달에 일본의 1849명이 자살했어요. 8월 한 달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일본 여자만 1800명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1900명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착해서가 아닙니다. 성격 문제 아닙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다. 바로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예배적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면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이름, 그 어떤 영웅도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그 성질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나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지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제약 못 막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제약 못 막습니다. 지옥 배경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아담과 하와이에게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늬 입고 돌아다니면 밤에 얼어죽고 낮에 더워 죽어요. 무화과 나무늬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세상 방법입니다. 열심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늬 아무리 더 뜯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가죽옷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남녀노소 안 돼요. 홍수 재앙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 좋고 인상 좋고 저도 부산이 고향인데요. 부산에 유난히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인상 얘기 아 인상이 좋네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인상이 거의 인성이에요. 저는 인상이 와걸러 이래요. 또 인상이 좋으면 아 인상 괜찮더라 빨리 만나봐라 인상 괜찮다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았을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인상 좋은 사람 인성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순수한 사람 성실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방주에 타야 합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그 방주 안에 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대시고 저주, 재앙 해결하신 분이시고 마귀머리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하고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하여 모든 걸 주지 않겠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왜 모르느냐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저희가 어제 파병식 할 때 CCC에서 하는 백문일답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100개를 했습니다.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럼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쳤어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들을 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능력의 의미를 아니까 그 이름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이거 자주 해야 되겠다 싶어요.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래봐도 예원교회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정도입니다. 맞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죠?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걱정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면 돌보세요. 안 맡기면 안 돌보세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맡겨야 합니다. 맡겼으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맡겼는데요. 그래서 맡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내가 아무리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도배로 하고 옷에다가 구원의 길을 새겨도요. 내가 안 믿으면 향기가 안 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뒤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불신앙 뒤에는 반드시 악령이 역사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가르침이고요. 나는 나는 절대 할 수 없고 나는 사단 절대 못 이기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만앙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해보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약속 약속 믿는 믿음입니다. 32절에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종교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겠죠. 당신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겁니다. 간수라면 꽤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는 직업인데도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말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유일한 구원자되심을 전했을 겁니다. 그 간수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다른 것 때문에 본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하나님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기록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전했더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 보금화가 되었습니다. 아 예수 전하니까 믿었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붙잡아야 될 것은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냥 막연히 우리 집도 언젠간 구원 받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듣기 싫은 말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이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말들은 너무 듣기 싫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놀래적으로 얘기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면 그건 또 맞으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 세계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아는 이래서 안 되고 자식이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문제지 약속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냥 무조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환경 더 큰 문제가 들이닥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은 반드시 정치됩니다. 저는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말씀 정치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금 치유와 24 제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벽이 무너졌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청년들이 감추었던 무너진 성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안 되고 문제가 들어오고 믿음 좋아보이던 청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무너진 성벽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년들도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온라인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함께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송구영신예배 때 습관은 철로 만든 옷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훈련 받으러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정치되어졌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위닝 루틴 이기는 루틴 영적으로 질 수 없는 루틴을 갖추고 있으니까 뭐가 회복되느냐 여호와 이나여 기뻐하지 못하던 상태가 여호와 이나여 기뻐하는 상태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레알 레알 보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느라 몰랐을 것 같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완전 새롭게 갱신하게 하시고 코로나에 맞춰서 온라인 체제를 완전 구축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30년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진짜 리얼해요. 코로나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코로나서 되게 하시는 걸 보고 있어요. 제가 정말 담대했었어요. 특히 우리 청년회가 저희는 보금치에 있어 제자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여기 있으니 우릴 보내소서라는 말씀 붙잡고 코로나 이전에 1월에 키워드를 준비 그랬어요. 준비하자. 달마다 저희는 키워드를 붙잡는데 1월 키워드가 준비였어요. 진짜 준비하자. 그런데 코로나가 2월에 터지면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준비 안 된 게 인정되기 시작했고 3월에 40일 집중훈련 7월에 한 달 동안 훈련 또 9월에 훈련 매일 줌으로 모이고 매일 모이고 청년들의 삶을 터치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새가죽이 등록합니다.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주 등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애원 청년회가 2, 3, 7나라 주역이라고 그냥 외쳤던 것만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있고요.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이거 하고 있냐?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저희는 100% 원신입니다. 방송국이 있냐고 물어봐요. 방송국 없습니다. 그냥 밤새 시달리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김동기 선교사님도 어제 연락 오셔가지고 아프리카에도 이 시스템을 좀 갖추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케냐 못 가니까 여기서 케냐 보고만 하게 하세요. 말씀은 약속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재앙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할 건 없어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 고등학생 때 갔는데요. 미국 LA는 차가 없으면 못 다닙니다. 골프 선수인데 골프장을 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앞에 가는 것도 차가 없으면 못 가요. 대중교통 없어요. 미국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18살이 되면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을 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차 사줄게. 그래서 저는 언젠간 사주시겠지. 전화 한 통 오셨길래 사주시겠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언젠간 사주시겠지. 면허부터 따라고 하시더라고요. 면허를 생일 되는 날 땄죠. 만 18세 되는 날 딱 땄죠. 면허 따고 집에 도착하니까 차 한 대가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트럭 같은 차가 이게 뭡니까? 이때 아버지가 네가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샀다고 진짜 안전하게 하겠더라고 트럭을 갔다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심지어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 약속을 안 믿고 우리 아버지는 사줄 일이 없어. 바퀴 하나 얻으러 다니고 핸들 구해가지고 조립하고 그걸 보고 이제 도그 고생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약속했는데 안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식 키우려고 하고 내가 내 부모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내 남편 내가 내 아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약속 붙잡을 때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의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미 성취된 겁니다. 왜냐? 반드시 키시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약속입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는 순간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믿었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가 자신이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니 이 사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든지 말든지 전했어요. 왜냐? 간수는 자기가 들은 복음이 내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믿었어요. 영접을 하든지 말든지 일단 정확한 시간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둘러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면 됩니다. 이게 전해지려면요 입 밖으로 나오려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한 청년 하나가 저희가 미션을 주니까요 누가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나 상의를 주려고 1등은 1등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몇 명이 복음 전했냐 했는데 190명이에요. 내가 이게 뭐지? 조작인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190명 하도 어떻게 복음 전했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새가지고 저희 교회 온 지 올해 1월인가 2월에 왔으니까요. 이 친구가 계속 흐름을 잘 타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추석 때가 딱 오니까 제사 이야기를 한문 선생님이 제사를 가르쳐줘야 된다네요. 제사 얘기하면서 실제로 거룩한 산 제사의 주인공이 있다. 이 제사의 기원이 뭔지 아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제사는 제사 아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이유 하면서 하나님 떠난 상태 불신자 상태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190명의 복음 전 이 친구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문 선생님이 하면서 왜 한번도 이걸 전 하지 못 했는지 너무너무 후회된다. 이제부터 전 하겠다. 얼마나 생긴 건 진짜 선생님이 생겼거든요. 선생님들 비하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생겼다.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건 네 생각이 고요. 그건 내 생각이지.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오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보금 증거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작년 5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급히 의사를 찾는 닥터 콜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급히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라는 콜, 스튜디오스의 콜에 대구에 있는 비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이성하 원장이 손을 들고 환자 쪽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20대 동남아 여성이 복통과 과호흡으로 인한 호흡, 곤란, 불안장애, 구톰, 설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호흡하면서 설사도 하고 토도 하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피부과 원장님이 가서 환자 상태 확인하고 응급상태에 따른 체크를 해서 진통제 투약에 가지고 환자가 안정을 찾았다. 인터뷰하니까 노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피부과 원장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 피부과 원장은 됐구나. 내과 의사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의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를 치료해달라 할 거예요. 아마 이 동남아 여성은 너무 감사했겠죠. 그거 얼마나 진짜 축복입니까? 그 비행기 안에 또 하필 의사가 타고 있었어요. 스펙 좋고 대단한 의사? 필요 없어요. 인상 좋고 착하고 원빈같이 생긴 의사? 필요 없어요. 옥동자처럼 생겨도, 박명수처럼 생겨도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면 충분해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한참게 보이고 내세울 게 없어 보여도 인격 좀 부족하고 영적 문제, 중동 문제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부모 살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내 가정과 가문은 충분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진 최고의 신부님을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고 가문 캠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